BTS 슈가 안녕하세요. BTS 슈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브 더 호라이즌을 새롭게 편곡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저 또한 한 명의 갤럭시 팬으로서 또 유저로서 너무 뜻깊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연주곡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보니까 저도 꼭 한 번 이런 연주곡 작업을 한 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특히나 오브 더 호라이즌을 편곡해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갤럭시 10년 역사를 함께 한 곡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 저만의 색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브 더 호라이즌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메인 멜로디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살리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감의 소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이전부터 사실 오브 더 호라이즌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또 다양한 아티스트랑 작업했던 것도 다 들었었고 특히나 이제 오브 더 호라이즌의 그 메인 멜로디가 딱 나오면 누구나 아 이거는 갤럭시 테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꼭 한 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굉장히 빠르게 스케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관계자분들한테 들려드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라인을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스트림 솔로도 녹음하고 기타 솔로도 추가하면서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들여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제목이 오브 더 호라이즌이잖아요. 끝이라고 또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펼치될지 모르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꿈 이상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을 갤럭시와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To the new world To the epic everyday 감사합니다. Life opens up OID 갤럭시 The Vicente The Vicente The Vicente The Vicente 감사합니다.